봐봐 나오니까 좋지? 캠핑은 아이두젠, 차박도 아이두젠 오늘은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5가지 비출력과 180도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랜턴 아이두젠 멀티플렉스 LED 랜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용시 사이즈는 가로 5.5, 세로 13, 두께 4.8cm이며 무게는 약 320g 정도인데요 최대 밝기 1000루멘으로 밝기가 뛰어나고 5가지 다양한 비출력이 가능한데요 동작버튼 1회 클릭시 중간 밝기, 2회 연속 클릭시 최대 밝기, 3회 연속 클릭시 가장 약한 밝기, 4회 연속 클릭시 빨간색 등 5회 연속 클릭시 빨간색 전멸 등이 출력됩니다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동작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전면부에 빛이 출력되어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00mAh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으로 가장 약한 밝기 기준 최대 84시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C타입 USB 충전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충전 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LED 렌터는 IPX5의 높은 생활방수 등급으로 먼지와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는 생활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LED 렌턴은 간편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렌턴을 고정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하단부에 4개의 마그덷이 부착되어 있어 차박을 할 때나 차량 정비를 할 때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윗부분에는 렌턴 고리가 있어서 텐트 안이나 나뭇가지 등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거치가 가능합니다 18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려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거치대를 연결할 수 있는 트라이포드 홀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멀티플렉스 LED 렌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부피는 작지만 밝기가 뛰어나고 다양한 각도로 거치할 수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멀티 렌턴입니다